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믿기와 함께하는 성공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자 오늘이 11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지난주 너무나 고생 많으셨죠? 특히 우리 개인투자분들 코스닥 많이들 들어가셨을텐데 음성이 나오면서 또 뭐 그냥 힘든 한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용기 잃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주말 특집으로서 준비한 영상은 코스닥 기회가 오고 있다. 그것을 제가 보는 논리와 함께 말씀드릴 거고요. 또 두 번째 실계자를 살찌게 하는 상위 5%의 매매기법 종목 고르는 법까지 함께 말씀드릴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것이 과연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인지 어떤 건지 실전 매매 그런 사례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께 함께 공부하면서 투자의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코스닥부터 보게 되면요. 지난주 전반적으로 시장을 보시게 되면 어떤가요? 정말 유가주권 시장은 대형주 중심 특히 자동차라든가 IT 그런 대형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좋았어요. 저점 대비 지수가 정확히 10%나 오르고 아주 멋지게 마감을 했습니다. 주봉을 보셔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선이 나오면서 상승을 잡고 양선이 났죠. 이제 거래가 수반하면서 이렇게 양선이 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래수가 먼저 형님으로서 리딩 히트가 돼서 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안 좋았죠. 아까 말씀드린 음선 났다는 게 이거거든요. 그리고 또 장중 변동표, 일별 변동표 또 크고 그랬는데 이제 이번 주는 저는 오히려 거래소는 좀 깔닥고개라고 그럴까요? 물론 상승이 끝났다는 게 아니지만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그런 구간에 진입한 방면에 코스닥은 음선을 주었기 때문에 저는 또 한 번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사실 보시게 되면 저점 대비 지수가 10% 이상 먼저 올랐어요. 그러니까 대세장의 특징은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앞서가니 뒷서가니 하면서 상승 밸런스, 키맞추기 상승이 일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밴드 기준선을 딱 만족하고 있고 그다음에 음선이 났기 때문에 더 큰 기회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말씀드렸지만 우리 개인 투하 분들 거의 뉴스에 의해서 늘 또 오르는 거 보고 이런 매스컴에서 자꾸자꾸 부추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이라든가 많이 오른 섹터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 결국 내 계좌하고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 주봉인데요. 여기서 다이버젓스가 나고 있고 5주하고 20주하고 이제는 소위 말해서 5주선에서 사실 오를 거예요. 서로 합쳐지는 그런 병북 구간에 있습니다. 이번 주는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닥 한번 우리 잘 보면서 제형 달하시면 수익 많이 나실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실계자 살찌게 하는 종목 고르는 법 그러니까 상위 5%의 매매법 거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최근에는 이렇게 주식을 하면서 초보분들, 주린이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부동산에 이제 좀 희망이 없고 그래서 참 주식에서 이제 좀 돈 좀 벌겠다고 하신 분들 많은데 또 막상 부딪히면 그렇게 녹록지 않죠.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보통 어떻습니까. 이 뭐 누구나 손쉽게 돈을 벌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막상 들어와 보면 상위 5%만 수익을 내고 95% 분들은 안타깝게 돈을 잃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부분이 어제도 제가 이제 머니투데이 장 마감 후에 특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 분들이 어떤 거냐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적산병, 장대양봉, 돌파양봉 소위 말해서 캔들이 빨간색 나오고 그런 것들을 추격 매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좀 더 시세가 더 날 수도 있긴 하지만 내 계좌를 가장 살지가는 것을 저점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점에서 손 나가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자꾸 훈련을 하셔야 되고 그래야 돼요. 이게 이제 자꾸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이미 뉴스가 나온 종목들을 그다음에 가담하는 것들은요. 그와 반대편에서 내린 종목을 내용 있는 종목을 저점에서 하는 것 그런 분들이 바로 상위 5% 매매법이다. 먼저 그것을 말씀드리고 한번 실전 매매를 통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KPS 생명과학, 주식을 놀리고 과학이라고 그랬죠. KPS 생명과학은 제가 여러분들 이거 어떤 말씀을 드리면 3만 원대 가면 일단 매도해라. 기억나시죠? 갖다 놓은 3만 원대 이상에서는 일단 매도해라. 물론 그것보다 좀 더 올랐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내렸을 때 매수하신 분. 사실 KPS 생명과학이 황맥기에서 잡은 게 황맥기란 그들과 반대편에 있어서 그들이라는 게 뭐죠? 95% 그들과 반대편에 있어서 상위 5% 매매법인데요. 저점, 맥점을 기가 막히나 봐요. 그래서 이때가 황맥기에서 바로 포착한 시점입니다. 제가 시간상 말씀 안 드리고 그때 말씀드려서 아실 거예요. 여기서 좀 횡보를 하고 있죠. 여기서 또 보면 여기서 또 한 번 포착된 그런 시그널이 되는데 이때부터 제일 먼저 한 게 여기서 좀 기다려서 급등이 나오잖아요. 2개월 만에 1만 원대부터 3만 원까지 급등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화이자가 지금 논쟁거리도 되잖아요. 백신 개발이. 그런데 이런 것들을 쫓아다니면 안 되시죠. 그래서 저점을 잡아서 조금 골고루 나누셔서 분할로 사놓으면 종목당 한 10% 내외로 그럼 이런 것들을 쭉 기다리면 결국 수익을 준단 말이죠. 여기됐든 이런 것들을 잘못 따라다니고 위험종목 진짜 위험, 말 그대로 위험이죠. 따라다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기됐든 이런 종목은 제가 이건 계속 매도하시자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하여튼 매도 잘하시면 축하드리고 이런 종목들은 1차는 여기까지 내려야 되고 그다음은 또 여기까지 내려올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 갭 상상이 나오는데 제가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포인트 잡아드릴게요. 그것뿐만 아니라 KPS 홀딩스 다 마찬가지죠. 더 금방 나오죠. 대장은 좀 될 일이 있지만 그다음에 AB프로바이오, 우리바이오, 대환강 이게 뭐 극적은 거기에서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환강 같은 경우도 처음에 우리가 황맥하게 잡은 게 여러분 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 했단 말이에요. 은봉 3개 다음에. 이게 바로 이제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과매도 구간이 오고 그래서 딱 잡았는데 이때부터 좀 기다렸을 때 급등 나오고 그 다음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매일치에 쓰지는 못했지만 이런 것들을 다 황맥하게 잡는 것들을 다 공략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그런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것도 제가 수익 실현하라고 그랬죠? 여기서 너무 많이 보지 말고 수익 실현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잘 대응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1약품도 마찬가지. 또 이런 것들은 내용들이 다 뭐냐면 대환강을 실질적으로 극 좋은 상태로 해서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실험실 회사 이게 실험실 쓰는 냉장고랑 냉동고 그런 거 만드는 회사니까 그런데 AB 프로바이오라든가 우리 바이오, 제1약품 이런 것들은 인맥으로 그러니까 화이자 출신 그런 것들 있잖아요. CEO가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선 테마 때 인맥 테마 그런 것처럼 때로는 수익도 항상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이런 것들 다 이미 오른 다음에 이거 주가는 먼저 오르죠. 윤석열 총장 관련주 쭉 있는데 다 매드워시라고 그랬습니다. 특히 주말장. 대응 잘 하셨어요. 믿습니다. 어쨌든 이런 종목들 다음 또 매수 포인트가 오면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이제 돌아와서 아까 수익 내는 비법이 바로 이런 것들도 다 확맥하게 잡은 거란 말이에요. 덕성? 확맥하게 잡은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확맥하게 잡은 게 바로 이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딱 이렇게 구간. 그래서 이렇게 급등 나오죠? 다들 이거 그때 제가 다 설명드렸단 말이에요. 진도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VIP광에서 공략을 했던 건데 이날 이날 이제 딱 눌리면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죠? 이렇게 급등이 나죠. 60% 동안 4일 동안 급등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확맥하게 잡았어도 실질적으로 매매한 것들에 대해서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도 같은 경우에 나올 겁니다. 나오죠? 4일 동안 64%나 급등하는 그런 맥점들이었죠. 자 이렇게 보시고 일단 이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모닝 브리핑이라든가 그래서 신규주를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죠. 코스다. 왜냐하면 신규 상장은 제가 잘 좋아하고 내용이 있는 종목들 공략해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큰 수익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신규 상장주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일단 아니 이거 코로나19 관련 정보들이 좀 많이 올랐죠. 이것부터 먼저 짚고 갈게요. 수익 내는 비법이니까. 이렇게 소외됐었잖아요. 고점 대비 반투명이 나고 입평선을 지지받고 이렇게 색깔이 오니까 미국에서 그게 참 주식하다 보면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렇게 눌려 묻히면 어떤 뉴스나 모멘틈에 대해서 주가 상승한단 말이에요. 황미께로 잡은 게 이 날이었거든요. 그날 다음에 이제 그냥 보아코드 끝났다가 급등 나오잖아요. 다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냐면 개파락은 메우거든요. 메웠어요. 다 정확히 메우죠. 개파락은 거. 이거 개파락이라고 그러는데 뚝 떨어진 거 말이에요. 이래서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도 분석도 하고 또 과매도 구간 내렸으면 가격도 봐야 되고 그러면 이상하게 어떤 뉴스 거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스포트도 우리가 황미께로 잡아서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린 종목인데 그때 말씀드렸자면 그 뉴스 영상 한번 보세요. 이게 수요일, 그러니까 목요일 모닝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잠깐 눌러가지고 그다음에 급등 나왔죠. 함께 오시면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보면 코로나19가 참고를 하면서 미국에서 이것도 쓰리스타 있죠. 이런 패턴들이 바로 우리가 자꾸 이거는 뭐 저런 공략한 게 아니지만 지난번 우리가 했던 금호소개 같은 거 금호소개 이거 공부하기에요. 우리 이때 잡았잖아요. 이때 40%, 50% 아까 급등이 나왔는데 47% 바로 이런 것들을 비슷하게 자리를 만들면 뉴스가 나오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메가인들이 교육관련도 그래요. 다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였죠. 아하 저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공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쫓아다니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이 은봉을 한 3개 이상 줬을 때 또 그럴 때부터 기술적 반도도 나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가장 중요한 내 계좌를 늘리는 것이 뭐냐면 바로 저점 매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잡주가 아니고 이렇게 그동안 시세가 또 많이 뽑았던 애들 그래서 어떤 기준축을 무너치지 않고 기준축이라는 건 전저점이에요. 이런 게 전저점을 깨지 않고 음소를 줄 때 공략하면 결국은 수익을 주더라. 얼만큼 올라가는 그 다음 문제고 이런 매매를 자꾸자꾸 하시면 그게 대중과 멀어지는 매매거든요. 아까 대중의 어떤 매매라는 걸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꼭씩 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강조드렸던 것들이 바로 신규상장조 돌아와서 저는 이것이 또 한 번 기회가 오고 있다고 봅니다. 아까 보신 이렇게 지금 많이 내렸잖아요. 그런데 신규상장조에서는 보게 되면 이게 가장 큰 시세를 뽑았던 종목들이에요. 최근에.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피플바이오 실제 우리가 공략했던 종목들이거든요. 여기서 첫날부터 쭉 해가지고 여기 우리 VIP클로에서는 매매일지를 보시게 되면 딱 그 수익률이 나올 겁니다. 얼마나 나오냐면 한번 볼까요. 엄마 부시한 수익률인데요. 어딨냐. 여기 있네요. 피플바이오 첫날부터 해가지고 414%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가면서 414% 급당했죠. 처음에는 내용 보고 저점 공목가 2만 원짜리가 18,000원부터 시작해서 17,000원까지 오면 땡스 어라시죠. 남들 빅히트라든가 카카오게임 거기에서 디어가지고 못 돌아갈 때 우리는 그독과 다른 길 이게 바로 3.5%의 매매법이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의 인식은 아 신규준은 안 되는 것이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들었는데 우리는 그독과 다르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5% 매매법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역발상 전략 그독과 다른 스탠스 한 번 두 확 몇 개 양은양 패턴 잡은 거 세 번째 또 여기서 척 들어가가지고 빠바방 올라가지고 여기서 100 414%나 이렇게 급등이 났단 말이에요. 로망이죠. 그래서 이거 여기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 치자 여기서 우리가 공략한 게 어제 공략했거든요. 금요일에 공략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좀 내리긴 내렸죠. 그런데 이미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 반토막까지 해서 여기서 얼마나 내릴까요. 이게 또 노란색 나오죠. 과메 두고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번 주는 저는 우리 VIP에서 공략을 좀 내리긴 내렸는데 양선 나올 거다. 걱정하지 마시라. 시간에서 5% 올랐네요. 그러면 시간에서 5% 올랐으면 대부분 신규 산업원들이 시간에서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뭘 의미할까요. 물론 응선할 수도 있겠지만 주봉 보면 저는 이번 주 양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우리는 수익을 팔을 겁니다. 젖점에서 사면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그날은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시장 흐름이라다가 코스닥 되게 흔들었잖아요. 그거 된다는 얘기죠. 박셀바이어도 우리가 첫날 공략했던 겁니다. 남들이 아니라고 그럴 때 우리는 첫날 공략해서 한 40% 먹었어요. 그 다음에 다 살 수는 없죠. 피플바이어로 집중했는데 이 종목도 역시 진짜 많이 올랐죠. 대장은 피플바이어에요. 그런데 이 종목도 보면 여기서 시간의 상한가 같죠. 이게 더 세게 가네요. 그러면 얘들이 내일 월요일 날은 보게 되면 이런 신규 산업원들이 상당히 세게 붙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ASG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무례톡방에서도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뭐냐면 시간을 많이 오르는 것들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세력들이 팔기 위해서 시간을 띄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좋아서 많이 내려서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전자가 될지 후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제가 뭐를 시간을 생각해서 반드시 오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금요일 날 저점에 잡으신 분들은 그날 당일은 조금 고생스럽고 그랬지만 황맥계는 3일 안에 수익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거의 대부분에.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그 매수가 이상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시간에 올랐다는 것은.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위드택도 역시 마찬가지 다 시간에 올랐고 소홀옥수가 이것도 자리가 황맥계에 잡은 패턴인데 이게 뭐냐면 봐 1, 2, 3 이렇게 보셨죠? 그런 것들 이게 이런 것들은 뭐 또 시간에 급둥 나왔죠? 다다? 다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코스닥에 또 기회가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오늘은 주제 넘게 수익 내는 그런 비법 같은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시간 사항이 좀 많이 돼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VIP 클럽에서 황맥기를 통해서 공약한 것들입니다. 주식에서 100% 이길 수는 없습니다. 간혹 손절할 때도 있습니다. 신성 2엔지는 우리가 파고나서 20, 30% 올랐는데 제가 이건 조금 종목 압축되면 그런 거고 1% 정도는 또 우리 흐름이 아니면 매도할 거고 그냥 할 수 있는 거고 특히 노바텍 같은 거 그 다음에 바이브 컴퍼니는 여기서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바이브 컴퍼니는 황맥기를 잡아서 얘가 먼저 치고 갔죠. 18% 올랐어요. 이게 바로 우리 방에서 공략하는 것들이죠. 역전의 망치에서 멋있게 그렇죠. 그래서 자꾸 이런 매매를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 많은 도움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제가 기뻐 말씀드린 것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되고 여러분들 수익을 위해서 항상 좋은 도움드리고 열심히 노력할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친구가 되는 마법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합니다. 무료입니다. 좋은정보 주식TV 무료 채팅방이 보시는 영상 밑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간략히 가입하시면 그냥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황맥기 런칭이 바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이미 PC버전은 거의 완성이 돼서 제가 자꾸 테스트하고 있고 모바일 웹 버전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함께 하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구독과 좋아요를 빨리빨리 특히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하면 제가 자랑이 아니고 정말 저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전문가로서 여러분께 투자의 팁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혼자는 참 안 되죠.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 좋은 말을 해드려도 혼자 몇 명을 막상 그럴까? 하고 많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저의 밀착관리를 받으면서 수익이 되실 분들은 제가 VIP 크립도 운영하고 있어요. VIP 크립에서 보게 되면 감사 후기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다 실질적으로 저와 함께 하시면서 11월 13일 바로 금요일장 R소프트 이거 수익 나는 거 바이브 컴퍼니 이렇게 수익 나셔서 저한테 고맙다고 하루마다 700만 원 수익 나셨네요. 뭐 이렇게 합쳐서 700만 원 넘게 8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렇게도 수익 인증이 올라오신다. 이런 것들 바이브 컴퍼니 당일치기로 이렇게 수익 나시고 특히나 위드텍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위드텍은 제가 빨리 빼면 것 같은데 상장 첫날부터 해가지고 또 확 몇 개가 잡아서 수익을 크게 냈죠. 이거 위드텍도 좀 보게 되면 여기에 122%인가 이렇게 100% 따블이 났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건 85% 그건 뭐 매매치지만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적절히 하시니까 매매하시니까 그래서 이 한 종목 가지고 무려 2700만 원 이렇게 수익이 난 방 대한민국 최고 VIP 클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참 외람되지만 이건 현실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장 가입 재가입 신규 가입 최근에 제가 이제 머니투데이에도 출연을 하잖아요. 여의도 주시광하고 2시 반 좋은 정보 확 믿기 코너가 있습니다. 별도 그거 꼭 보세요. 매일 2시 반입니다. 2시 반 전후에서 그 다음에 여의도 주시광은 화요일에 밤 10시 수요일에 밤 10시 출연하니까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tnwco.kr 여기 접속하셔서 VIP 가입하실 수 있고요. 여기 PC 버전이에요.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니까 010-917-6345 혹시 생각 있으신 분들은 좋은 정보 VIP 가입 요청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월요일에 월요일날 또 제가 황맥기를 찾아낸 거 멋진 정보 공연할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남은 주말 시간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코스다 기대해보고요. 특히 황맥기 기대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